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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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생이 그놈을 빼달라고. 시천왕국장 서부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안국장 그 놈한테 부탁해봐라. 제가 연락해볼게요, 아빠. 그래. 전화 당장 놔라. 밥 한 끼 하자고. 그건 그렇고 이 사기꾼 새끼들 어떻게 치러야 되나? 네, 여사님. 아, 지금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댁으로 갈게요. 예? 아, 예. 지금 갑니다. 와, 근데 눈을 찍으러 오라고 합니까? 저희 누나가요, 음식을 잘해요. 식사 같이 하재. 저 도와줘서 고맙다고. 아무튼 빨리 오세요. 예. 지금 온대. 오늘 형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 이 자리에서 빠지면 안 될까요? 저 그 사람들 다신 못 볼 것 같아요. 저... 정도 오빠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이럴 줄 모르고 일 저지러웠어요? 대표님, 저 진짜 한 번만 뺏어요. 나와요. 저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죽어요. 진짜, 진짜. 아, 다운다. 이제 올라와요. 힐링. 일단 조금 더 많으시는 거예요. 헬링. 헬링 لكن은 헬링하시면 헬링. 이제 헬링. 이럴 것 같아요. 어 엄마까지 오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했다니까. 어떤 놈인지 상반은 빠야지. 이놈들은 언제 오냐. 오라고 전화했어. 오라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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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